자 9회 하품의 고사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봐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풀어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닷컴 이라는게 뭐라고 인터넷 연말이라고 했죠 닷컴 이 말이니까 인터넷 시대에서 미국 미국은 워즈 오너롤 오너롤이 뭐라고 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퀴 굴러가듯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에러 하이 포입정에 다다르고 있는 스탠드 스틸 이거는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정지상태인 플래튼 이란 말은 플래시 평평한 그래서 침체된 평평한 상태인 2번 가볼게요 2번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however 하지만 많은 비평가들이 존재합니다 who claim that while 세모차였죠 뭐뭐하는 it of 그 모든 것들이 looks good paper on paper 서류상에는 굉장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반면에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the reality 실제는 이게 주어 겠죠 동사 for short of the goal 그 목표에는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 short of를 외우셔야 되고 1번 봐보면 go closer to 뭐뭇에 좀 더 접근해야하다 접근하다 근접하다 외울 것까지도 없고 coincide 우연히 마주치다 일치하다 이런 말이죠 manifest 공표하다 선언하다 뭐뭐의 핵심을 공표하다 외울 필요 없어요 be related to 요거 하나 봐두셔야 되고 뭐뭇과 연관이 있다 does not at all not at all never라는 뜻이죠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뭐뭇이 부족하다 요 for short of라는 말은 밑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for short of of 얘는 뭐뭇이 부족하다 어디어디에 도달하지 못하다 한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for short of of 첫 번째 뭐뭇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뭇을 다 써버리다 고갈되다 이렇게 같은 말로 요 뭐로 쓰일 때 문제가 나오냐면 요 다 써버리다 고갈되다 요거랑 동의어로 시험이 여러 번 나와요 요거랑 동의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어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be short of 뭐뭇을 다 써버리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게 알아두실게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 또 뭐있더라 be used up be all은 강조고 얘 생략될 때도 있고 뭐뭇을 다 써버리다 used up 그 다음에 be depleted 고갈되다 be exhausted be exhausted 지치다 be exhausted be exhausted 고갈되다 다 써버리다 부족하다 고갈되다 뭐를 기억하시라고요 요 다 써버리다 고갈되다 요거랑 같은 어휘로 기억 좀 정리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3번 3번도 중복됐네요 저의 불찰이에요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옌화는 굉장히 약화되었지만 하지만 도쿄는 interest 요게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이자율 그것의 이자율을 어쩌고저쩌고 하게 됩니다 이자율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요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대열은 얘는 뭐하고 뭘 쓴다고요 대열은 조동사하고 본동사로 쓰인다 그랬어요 얘가 본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충돌로 하니까 투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투 그 다음 본동사로 쓰일 때는 얘를 부정할 때는 투가 없으면 뭐로 쓰였다 조동사 투가 있으니까 요거는 본동사 위에꺼는 조동사 밑에꺼는 본동사 근데 본동사가 될 때는 이거 지금 뒤에 투가 있죠 본동사가 될 때는 부정할 때 뭘로 부정한다 두 더즈 디드 낫을 앞에다 붙이죠 요기다가 그래서 4번 틀린거 그 다음 요거 투가 없네 투가 없으면 더즈 낫을 앞에다 부정할 때는 요거는 얘가 메인 동사일 때 요거 요기 안에 투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틀린거 그 다음 데얼스 얘는 조동사로 쓰였죠 왜 그렇던 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s를 붙일 수 없다 그래서 틀린거 얘는 조동사로 쓰였다 본동사로 쓰였다 본동사 아니죠 투가 없으니까 조동사 그다음 낫을 조동사하고 본동사 사이 그래서 정답이 2번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에 인 order to recognize 인식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더 페이스 이죠 어쩌고 저쩌고 서스펙트 경찰의 서스펙트 용의자 용의자의 얼굴을 요게 동사죠 투부정사 요게 목적어 얼굴을 갖다가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인식하기 위해서 오토매티컬리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가 얘를 꾸며주진 않죠 faces를 갖다가 꾸며주진 않는다 다음 얘가 누굴 꾸며준다 앞에 나온 자동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얘를 꾸며주죠 동사 수식하니깐 뒤에 부사로 ly 맞는 문장 그 다음 투 레코나이즈하고 디텍트하고 병렬이죠 이 앞에 투가 빠진거고 이렇게 투가 빠진거에요 투가 Unusual Activity 비정상적인 행동을 갖다가 탐지하기 위해서 앗 2만명의 경찰들의 서베일런스 카메라 서베일런스가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에 아 감시 카메라가 적어도 감시 카메라가 이해가 주어겠죠 동사 복수동사 맞고 얘는 주체가 감시 카메라가 인스털링하면 설치하는거죠 설치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되는거 pp를 써야되니깐 ed로 여기를 바꾸셔야 되요 ed 설치되었다 along straight 거리를 따라서 여기에서 in southern china 남중국에 있는 will soon be guided 얘가 지침 안내를 받게 될겁니다 by sophisticated 세련된 복잡한 요게 뒤에 있는 놈 꾸며주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from an american finance company 요거 꼭 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미국에 뭘 받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회사로부터 회사 제품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러면 컴퓨터 회사 얘도 한번 밑으로 내려서 써볼게요 복습 분사의 대표적인거 unexciting game unexcited man unexcited man 하고 예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죠 예를 중심으로 한국말로 생각하면 계속 틀린다고 이걸 골백번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만 넘겨요 그럼 맨날 틀리고 그럼 시험 맨날 떨어진다고 왜 고칠 생각을 안하니까 게임이 exciting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능동 ing 한국말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excited man 하면 얘가 재밌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흥분을 당한 거면 excited man 두 개 닫을 수 있죠 exciting man 하면 얘가 아주 재밌게 만들어주는 사람 excited man 하면 재미있어 하는 사람 재미있게 된 사람 이런 뜻이죠 위로 올라가 보면 회사는 회사인데 재정지원을 이 사람이 이 회사가 하는 거면 financing 재정지원을 받으면 financed 그래서 ed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밑에 5번 가보면 do you want 당신 원하십니까 grab grab이 잡다죠 some lunch together 함께 점심밥 한번 잡아보는 거 어떠십니까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안돼요 can you give me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오늘 안된다고 그랬죠 sure anytime you want 네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just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주세요 thanks a lot 고마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용어구 좀 외우셔야 돼요 어떤 관용어구 외우시냐 하면 이거 bad apple 밑에 써놨죠 악당 나쁜 사과 food for thought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생각할 거리 생각할 거리 그 다음에 a lane check 뒤로 미루다 이건 뭐 모르고서 시험장 보고 갈 수가 없고 less straw 스트로우라는 말 있어요 스트로우하면 예 뭘 얘기해요 그 볏짚 지푸라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후의 결정타 최후의 희망 최후의 희망이 맞겠죠 최후의 희망 그래서 답은 뭘로 골라야된다 다음 기회하면 어떨까 이게 되겠네 현재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요것도 중복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빵꾸 두개 나와있죠 자 한 번만 더 빠르게 할게요 몇 년 전에 삐리리한 연구자들은 와싱턴 대학에 그리고 이름이 뭔 아담 예이턴 요런 사람이 벤처드 감히 무모하게 됩니다 슈퍼마켓에 뛰어들어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테리가 무슨 뭘 갖다 미스테리라고 해요 깜놀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 빡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figure out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지 왜 데트와 같은지 대부분 가장 믿을만한 그런 예측 지표가 미국에서 오늘날 빈칸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예측 지표는 is a person's worth 그 사람의 부가 해당이 될 겁니다 빡치는 것들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요 for most of history 대부분 역사에 있어서 after 수고를 외우셔야 되죠 결국 마침내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은 typically 전형적으로 suffered from 고생을 해왔습니다 칼로리 부족 때문에 not a suffice suffice 폭식이라고 그랬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못 먹어서 칼로리 부족 때문에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대체 how is that 의문문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 어떤 사람들 with the least amount of money 돈이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poor people 이런 사람들이 spend on food 식량을 살 식량에 쓸 돈에 가장 적은 그런 양의 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ad once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overweighted be like 될 것 같은 overweight 하니까 과체중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게 뭐라고 빡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야 된다 obesity be 많이 이해가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답은 1번 되셨고 7번 7번 봐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choose the one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there is not mentioned there is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as a medium of advertising 광고의 매개체로 이렇게 돼 있죠 you can get away from 당신은 멀리 go away from 사라질 수가 없을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수동 동명사죠 being advertised 광고가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at anymore 여기 봐 보면 anymore죠 not anymore 모모 안타 not anymore 더 이상 광고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당신은 멀리 떨어질 수 없을 겁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디 가도 뭐 한다는 얘기일까 광고가 다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주제에 해당하겠네 그래서 뒤에 예시 in the office here 여기 사무실에서는 we had as 우리는 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coming in all day 하루 왼종일 나타나는 광고가 광고를 계속 보게 되고 on the fax machine fax를 통해서 나오는 광고 다음 the great new communication tool 이거 동격이겠네 새로운 또는 의사소통기구 도구 이메일이 is inundated 하면 이렇게 홍수가 나서 넘쳐 흐르다 이게 뭐 한다는 얘기에요 엄청나게 쇄도한다 지금 스팸메일과 함께 쇄도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동격 스팸메일이라는 것은 solicit 이거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이죠 unsolicited advertising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나오는 광고 그게 뭐라고요 스팸 이런 것들로 쇄도하게 됩니다 there is simply no place 단순한 어떤 장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anymore 더 이상 숨을 만한 장소도 없을 겁니다 광고로는 엄청난다 어디든지 택시캡스 에브리웨어 저는 어디 세계 도초에 있는 그런 택시에도 택시캡 택시 위에 대가리 이렇게 붙은 거죠 위에 이렇게 표시 있는 거 모범 이렇게 차에 있으면 위에 이렇게 붙은 거 있잖아요 붙은 거 요 캡 얘도 캐리 advertising 광고를 갖다가 운반합니다 그리고 each on the size 옆에 측면에다가도 있고 광고죠 이거 광고가 있고 backs of trucks 트럭 뒤에도 붙어 있고 버스는 be covered with it 그걸로 뒤덮입니다 somewhere where 이거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복합관계 부사죠 부사절에 쓰이고 광고라는 것은 is you in your face 당신 얼굴 안에 있는 겁니다 광고라는 것이 당신 얼굴 안에 있대 요걸 그냥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독해하는 거 광고가 당신 얼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 위에 있는 거로 바꾸면 도처에 뭐가 있다 광고로 넘쳐난다 굳이 얘기하면 그냥 딱 띄워서 everywhere 캐리 advertising 요 말이겠죠 도처에 광고가 넘쳐난다 자 안 나온 거 요거 세 마리 다 나와 있죠 facts 요런 거 답은 뭐 4번 내용이 쉽네요 그 다음에 다음번 넘어갈게요 8번 9번을 봅시다 8번 9번 알콜릭 에듀케이션 맞네요 기네 네 봐볼게요 알콜릭 에듀케이션 음주 교육이죠 음주 교육은 has always 항상 rely on 어디 어디에 의존해 왔습니다 술 마시는 거에 대한 교육 rely on 자동사니까 전치사 썼었죠 여기도 on 그 다음에 end 나열의 끝 여기도 on 병열 어디에 의존해 왔냐면 teaching 가리키는 것에 의존해 왔습니다 the effects of alcohol use 알콜 사용 사용의 영향력 알콜을 술 마시면서 미치는 영향력 또 인간 몸용의 영향력 요렇게 잘라야겠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가리키는데 의존해 왔고 또 가리치는데 의존해 왔습니다 on teaching negative consequences 아주 부정적인 결과 알콜 중독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car crash 자동차 사고라든지 disease 질병이라든지 etc 기타 등등 etc 한번 정리할까요 etc 기타 등등 이게 라틴어죠 etc 기타 등등 그래서 얘를 줄여서 etc 그 다음에 and like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은 and so on 이런 거 아시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and like 기타 등등 and what not 기타 등등 요거 다 기타 등등 요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기타 등등 그럼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가볼게요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어디에 의존하냐면 다른 기술들 that have proven 증명해왔던 뭐라고 증명해왔던 to be ineffective 비효율적이라고 증명해왔던 그런 다른 기술에 의존합니다 그럼 작가의 생각은 지금 알콜 교육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것들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로 하지만 but 하지만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방식은 증명해왔습니다 효과적인 걸 증명해왔습니다 새로운 접근방식 새로운 접근방식은 be based on 어디에 대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that 라는 사실에 사실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have exaggerated 과장하다 인식을 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한 거 about the extent 정도 범위죠 술 마시는 정도 범위 그리고 alcohol abuse 알콜 남용이나 술 많이 마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에 관해서 범위에 관한 인식을 과장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초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 동료들 사이에서 그래서 therefore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과장된 술 얼마나 마셨 한 두 박스 마신 거 같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는 마셔야 술 좀 마신 거지 alcohol abuse 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다 과장된 개념이다 이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들은 모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o drink or to drink more than they would like 그들이 would like drink죠 마시고 싶은 것보다도 좀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더 마시게 되는 in order to fit in fit in 하면 어울리다 어울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it was discovered that that 라는 것이 발견되어 졌습니다 when 학생들이 learn the real lower statistics 진정한 좀 더 낮은 통계 수치죠 통계약이라 아니라 통계 수치 통계 수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feel less pressure 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to engage in such behavior 그런 행동에 참여하는데 그런 행동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 앞에 나왔던 욕이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술 많이 마셔야 된다 남자라면 술 한 박스 마셔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덜한 압박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by conducting anonymous 하면 익명의 conduct 가 시행하다죠 익명의 연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extent 범위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과 알코올 남용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publicizing 이게 공표 남들한테 알리는 거 또 마케팅하는 거 정확한 정보를 마케팅 하는 것 하면서 사회적인 규범 규범 마케팅 접근 방식은 이게 주어겠죠 정확한 정보를 마케팅하는 것 그리고 공표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규범 마케팅 접근 방식 여기가 주어 사회적인 규범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홍보하는 접근 방식은 성공적임을 증명해왔습니다 인 리드싱 더 익스텐트 범위를 줄이는 데 있어서 드링킹 알코올 라면과 술 마시는 거에 범위 정도를 줄이는데 성공해왔습니다 그 다음 나돌리 나와 있죠 나돌리 버돌소 부정 앞에 나와있으니까 여기가 주어 동사 도치된 거고 시험에 잘 나오죠 예 비록 그것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익스펜시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 임플리먼트 이거 동사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동사여 동사 실행하다 실행하는데 도 별로 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파저티브 리젓트 요게 주어 적인 결과가 오커 발생합니다 rather quickly 상당히 빠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와 보시면 윗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효과적인 움직여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냥 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exaggerated perception 이걸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자료를 해야 된다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답은 4번 그 다음 search behavior 아까 있었댔죠 to drink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마신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봐봅시다 얘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얘를 봐보면 요런 문제 잘 나오기 짜증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여기는 다 나와있고 여기는 또 연결사 아 이게 무슨 문제예요 퓨전 문제죠 퓨전 문제 그 다음 단어 정리할게요 일단 리자일이란 말 있어요 리자일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게 회복력이 있다 되티다 요런 뜻이에요 그 다음 그로우 성장하다죠 리시드 하면 요게 후퇴하다 다시 따져볼까 요거 회복하다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 잘하다 리시드 후퇴하다 마이너스 디커플 커플이 함께 두 명이 함께 커플 되는 거 부부 되고 뭐 연인 되는 거 얘는 디커플이니까 반대겠죠 마이너스 픽업 완전히 되다 태우다 플러스 그 다음 네버들리스 얘는 대조 왓츠 모어 게다가 부연 온 디아드랜드 대조 요거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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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교훈은 요게 주어 겠죠 is that 다음과 같을 겁니다 when corrective decision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위기를 갖다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 수정하고자 하는 결심들이 are made 이루어졌을 때 빠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policy prescription prescription 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방이죠 처방 정책 처방이 apotent라는 말은 영향력이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 그냥 뭔가를 바꾸자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결정들이 빠르게 결정되고 정책에 대한 처방이 아주 힘있게 추진될 때 severe 아주 장기화된 이 위기가 경제위기와 can be prevented 예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뭐라고 요게 lesson 교훈 그래서 what happened 여기까지 끊어야겠네 what happened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발생한 것은 전체가 주어져 한국에서 발생한 일은 shows 보여줍니다 death 이하를 보여줍니다 경제라는 것이 다시 빠르게 이 말이죠 다시 빠르게 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몸할 수 있다 그 다음 뒤에 거 봐보면 그들의 그들의 아주 심각한 adjustment adjustment 적응 조절 적응 조절 조절이 lasted가 동사죠 just one year 지속되다 lasted 단지 요 강조죠 1년만 지속되었습니다 1년만 그러면 뒤에가 무슨 얘기 나와 있어요 위기를 극복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 말이겠네 그럼 요 앞에는 무슨 말이 될까 긍정적인 말이 나올까 부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다른 연결사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된다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만 나와야겠죠 긍정적인 표현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된다 답이 그 다음 요거 3개 중에 하나인데 3개 중에 하나인데 골라볼게요 뒤에 여기는 지속되었다 단지 1년동안 뭐가 경제가 플러스 다시 플러스 하는게 1년동안 지속되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예시겠죠 예시 인도네시아 경제는 리메인드 슬러기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빈출하는 단어예요 빈출하는 단어 슬러기시 무슨 뜻이예요 느린 아 활기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유지가 됩니다 느린 상태로 몇년동안 5년동안 2,7년 몇 년까지 7년까지 7년까지 그러면 앞에꺼는 단지 1년만이죠 1년만 됐는데 1년만 지속됐는데 여기는 뭐가 되었다고요 느리게 이 말이죠 느리게 지속되었다 느리게 유지했습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봐 빠르게 이 말이죠 빠르게 여기는 슬러기시 느리게 그럼 닦굴를 수 있겠네 이런 요거 2번은 아니겠네 왜 왓츠 몰은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2,3,4는 x 2,3,4는 그 다음 Neverless 하고 Yes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보면 왜냐하면 corrective policies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 길어서 in the making 이거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오래 걸려서 too weak 너무나 그게 효용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 Neverless인지 예신지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Neverless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네스 그 다음 위에 However 요거 있죠 However However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요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yet 이렇게 이렇게 기능을 아셔야 된다 기능을 요 두 개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기에는 The speed 속도 Hasn't changed Over time 하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속력은 변함없다 요 얘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만 1870년에서부터 1900년도까지는 All the experience 모든 실험이 알아냈습니다 뭐를 속도를 속도를 어떤 속도를 That was too high 너무나 빠른 속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속도라는 건 변화하지 않는다 근데 속도라는 건 변화한다 즉 Then 그리고 1900년도에서 1950년대까지 The opposite 이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모든 실험이 발견합니다 속도를 발견합니다 That What low 너무 느린 속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속도라는 건 변화하지 않는다 뒤에는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여기는 무슨 얘기에요 속도 불변 불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봐보면 그 다음에 여기를 봐보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속도 변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반대의 얘기겠죠 이건 불변한다 얘는 변한다 이게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Yet However 이거의 기능 반대 얘기에요 반대 얘기 여기를 봐봐요 이제 밑에 거 Nevertheless Yet Has been Climbed Death Death라고 주장이 되어져 왔습니다 No 부정 없고 어떤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 또 와 있죠 요구되어진다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To attend insight 통찰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In the problem situation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간파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식이나 특정한 지식 경험들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재진술 사람들은 Should break away from 경험이 불필요하되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Break away from 벗어나야만 할 거고 Let the mind wander 그 마음 정신이 wander 하면 방황하다 자리로 다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음 알았어요 요기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경험이라는 것은 뭐한다 중요하지 않다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 뭐하는데 통찰력에 있어서 얘는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 x 요 얘기죠 뭐하는데 있어가지고 통찰력에 있어서 요 얘기고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얘기를 다시 봐보면 밑에 네버들리스 밑에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진짜 아주 평범한 분석적 사고 이제 분석적 사고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석적 사고의 분석적 사고의 어떻다 결과다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통찰력이라는 것이 찰력이라는 것이 뭐한다 분석적 사고의 결과다 분석적 사고하는데 뭐한다라는 얘기에요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 통찰력에 있어서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나온 얘기를 가만히 봐보면 사람들은 그 경험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경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라는 얘기에요 통찰력 통찰력 통찰력에는 분석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통찰력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통찰력에 있어서 다른 놈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른 놈은 중요하다 위에 거랑 차이를 봐봐요 위에 거는 속도는 불변입니다 여기는 속도는 변화한다 대상이 누구에요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however yet 밑에는 통찰력은 통찰력에 있어서 통찰력에 있어서 요거 똑같은 건 요거죠 요거지만 경험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분석적 사고의 사고의 결과이다 중요하다 얘는 통찰력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럴 때는 네버드 리스 그렇죠 사실 속도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면 however yet 여기도 만약에 통찰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얘기하면 얘도 뭘 써야 돼요 얘도 yet yet 그게 아니고 통찰력을 중심으로 해서 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자이 한번 봐볼게요 여기봐 보면 요 문장 봐 보세요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보여줍니다 경제가 뭐 한다고 요거 회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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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회복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매우 빠르게 그리고 그거는 단지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이죠 여기가 근데 인도네시안 이카나미 여기 한번 지어 볼게요 네 알아보기 쉽게 해봅시다 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게 요기 앞에 주어를 잘 보세요 얘가 누구라고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들 한국에서의 뭘 얘기할까 경제를 얘기하겠죠 경제 그 다음 여기 b는 b는 요건 fast니까 약간 어쨌든 fast하고 슬러기시 때문에 반대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요거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뒤에 거 봐보면 뒤에는 무슨 경제 인도네시안 이카나미 요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물어보는 거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안 이카나미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얘기하는 거 위에 답볼게요 속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얘기하면 이제 however yet 이렇다 그랬죠 however yet 그 다음에 밑에 거 봐 보시면 통찰력은 똑같은데 경험이 중요한지 분석적 사고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볼게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뭐에 대해 경제 인도네시아의 경제 지금 공통점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경제의 fast 그 다음 경제의 sluggish 그래서 답이 yes을 골라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들을 듣고도 잘못하면 nevertheless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누구의 통찰력 여기에 그의 통찰력 그녀의 통찰력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다 이거 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니라 여기죠 여기 속도 불변 그 다음 속도 변화 여기 뭐뭇의 속도 뭐뭇의 속도 변화 다 속도가 공통 주제란 얘기야 공통 주제 생각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얘기한 거 however yes은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어떤 주제는 똑같지만 이제 주제는 똑같지만 밑에 내용이 다른 것들의 차이를 나타낼 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예를 추가 설명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 a는 경찰 필기 시험에서 경찰 필기 성적이 뭐 한다고 낮았대 낮아 low 하대요 low 그 다음에 삐리리 이 성적이 그리고 a는 그 다음에 경찰 체력 성적 체력 성적이죠 체력 성적도 헷갈릴까봐요 생적이 생적이 뭐 했다 하이었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 yes이 들어와야 될까 아니면 nevertheless가 들어와야 될까 nevertheless 이따 잡아봐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a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a는 비교 대상이 누구 얘기하는 거에요 필기 성적과 체력 성적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에요 nevertheless에 대한 얘기일까 이거에 대한 얘기일까 누구에 대한 얘기다 같은 거다 다른 거 a는 공통이죠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분석적 사고 이거는 경험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해야 되겠죠 뭐 들어와야 된다 nevertheless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